아 깜짝이야 근데 너 왜 집에 안가 어디 갈거야 그럼 그래 너 요즘 무슨 일 있어? 아니 왜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? 에이 무슨 일 있지 싫어 어? 네가 이들한테 말하고 다닐 거야 야 나 그런 애 아니야 언제 그래 내 얘기 들어도 볼 수 없을걸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나한테만 말해봐 알겠지? 알겠지? 아 아 아 아 아 아멘